자 그럼 KGMA 송데이 이제 베스트 스테이지 부문을 수상하겠습니다 트레저 축하드립니다 이관왕의 빛나는 자타공인 무대장인 트레저는 수식어에 걸맞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악과 무대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차별화한 스테이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트레저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네 먼저 트레저의 무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는 저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무대를 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주시는 퍼포먼스 디렉터 영상이 형, 병곤이 형, 정원이 형, 수민이 형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상 너무 뜻깊은 상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요시가 일본으로 수상소감하겠습니다 트레저의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쇼을 받으셔서 정말 저희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멋진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또 우리가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어서 진짜 잠간만 기다리면 진짜 곧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사랑합니다 트레저! 네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